안녕하세요. 오늘은 스위스에서 가볼 만한 여행지를 함께 탐험해 보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출발해 봅시다.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인터라킨입니다. 이곳은 알프스 산맥 사이에 위치하여 멋진 자연경관을 제공합니다. 하늘에서 하얀 구름을 걷어 올리듯 맑고 푸른 호수와 높은 산들이 어우러져 황홀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으로 이동해 볼 곳은 루체른입니다. 이 매혹적인 중세 도시는 호수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동화 속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을 선사합니다. 카펠크부르크 다리와 유명한 라이온 몸뚱아리 조각상을 구경하며 역사적인 아름다움을 만끽하세요. 베른도 우리가 방문할 가치가 있는 장소입니다. 베르너 제곡과 베른 대성당 같은 역사적인 건축물들을 탐방하며 중세 시대의 분위기를 체험해 보세요. 다음으로 이동할 곳은 스위스 최대 도시인 취리입니다. 현대적인 건축, 예술, 문화가 번성하는 이곳에서는 상점, 박물관, 예술 풍경 등 다양한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화 장소도 함께 방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지무증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타오르넬 A-T-T-E-R-H-O-R-N, 산을 배경으로 한 고풍스러운 마을에서 스키, 스노우보드, 하이킹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알파인 경치를 감상하며 멋진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여기까지 오늘의 스위스 여행지 소개였습니다. 스위스는 자연의 아름다움부터 역사와 문화까지 다양한 매력으로 가득 찬 나라입니다. 여러분도 이곳에서 멋진 경험과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